오늘 팩트맨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시청자 궁금증 위주로 따져보겠습니다. 먼저 백신을 맞은 후 고혈압이나 당뇨약 먹어도 될까요? 전문가들은 기저질환 때문에 약을 먹고 있어도 접종 전 후 약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. 백신 임상에 연성질환자도 포함됐고 또 유효성 안전성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. 소염제는 어떨까요? 소염제를 먹으면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죠. 최근 예일대 연구진이 통증, 염증 완화에 자주 쓰는 엔세이드가 코로나19 백신 면역 반응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. 언급한 건 맞지만 임상시험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아직 이론적 가능성인데요. 접종 전 엔세이드라고 부르는 형태의 소염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하는 게 도움됩니다.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다면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등 복용 가능합니다. 단, 미 질병통제 예방센터는 진통제를 접종 전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는 먹지는 말라 권고합니다. 백신 부작용 관련 문의도 살펴볼까요? 백신을 맞고 미용주사 맞아도 되냐? 이미 미용주사 맞았는데 괜찮냐는 건데요. 앞서 보고됐던 부작용 사례, 모더나 임상 사례였습니다. 접종 전 후 필러를 맞은 부위에 염증 반응이 나타난 경우는 있었지만 3만 명 중 3명이고 치료 가능한 수준이었죠. 미용주사 금기는 아니지만 관찰은 필요합니다. 이밖에 예상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이 있습니다. 아스트라제네카 또 화이자 임상 결과에서 나타난 접종 부위의 통증인데요. 통증에는 온찜질, 냉찜질 뭐가 좋을까요? 깨끗한 수건을 차갑게 덮어서 덮고 팔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. 최소 3일간 관찰이 중요한데 39도 이상의 고열 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 이밖에도 궁금한 점은? 패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. 패트맨 желуд arrib주실? 패트맨일러블